먼저 메사추세스주입니다. 법원이 3년 전 학교 친구를 목을 베 잔인하게 살해한 10대에게 결국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메사추세주 법원 로렌스 판사는 18살의 매튜 보르게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16년 당시 16살이던 친구였던 리마누엘 빌로리아 폴리노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배신원단이 1급 살인 유죄를 선고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희생자를 되살릴 수 있는 형벌은 없다라고 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보르게스는 법정 내내 엄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형량이 선고될 때 뚜렷한 감정기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그가 다시는 살인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며 눈물을 흘려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30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는 25년 뒤에 가석방 자격을 받아야 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